제37회 대한민국 연극제 37초 공부전 15개 작품 37초 올리기 영혜씨 자신을 찾기 위한 37년 밀린 외출 영순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것 기다리고 기다리던 곳 그리운 조국을 등진 한 맺힌 고려인들의 생존기 한국전쟁이 만든 선샤인의 비극 작가들 다른 시대 다른 선택 그러나 되물림된 산대 어미 뱃속에서의 생존에 대한 고민과 난도 치매를 촬영한 사진관과 지켜보는 가족의 사랑 아이러니 속에 피어난 앙칼진 꽃 영순이 없으면 있는 자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세상 비극적인 사건들을 안주삼아 술에 삼켜진 사람들 극적이지만 극적이지 않은 정글 같은 학교 꿈과 고향 그리고 사랑이 있는 행복하고 불행한 요양원 애민에 대한 같은 목표 다른 방식 썰전의 역사 프랑스로 입양되어 유엔군이 된 아들 찾아산발 한 가족의 의식과 구우식 속 상처와 치유의 바다 끝